나는 따뜻한 햇살을 보면 항상 자유를 느낀다 자유 있는 자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유 생명 햇살 자유 있는 자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예전에는 비가 좋았으나 지금은 해가 뜨는 날이 좋아요 예전에는 흐린 날이 달리기 하기 좋았으나 지금은 해가 번쩍 나는 날이 세상을 바라보기 더 좋거든요 그러나 비가 오는 날도 세상을 바라보기 좋습니다 정확히는 비를 보는 것이 기쁨 은혜 사랑 자유 있는 자는 세상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비를 보다가 문듯 비를 맞고 싶어집니다 풀이 되어서 바다가 되어서 맞아도 보고 먹어도 보면서 말없이 다가와 앉은 햇살의 어깨 동무하고 오하하 고래처럼 크게 웃어봅니다 이 징을 볼 수 있죠 ahora 탑! 요 Francis 20! 탑! 런치! 그 Sa m 이